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다른 토이 타이밍입니다 오늘은 트루 놀을건데요 먼저 여기 트루가 있을거에요 티어 모습을 보세요 여기 노른게 있고 그리고 여기 조금 공간을 남았어요 그리고 변신할 때 먼저 이걸 이렇게 편리치고 그리고 꼬리를 딱 빼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다녀주세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내리고 그럼 다리를 내려주고 이걸 이걸 빼주고 그 다음에 한번 펼쳐줘요 뒷다리가 엄청 두고 앞다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이렇게 하네요 앞다리가 엄청 두고 머리는 어디 있는지 알아요? 몰라요 그랬냐 머리는 다르기요 마지막으로 뭘 하는지 알아요? 꼬리요 꼬리 네 더 마지막 귀 가슴인데요 귀요? 재밌었나요? 추후로 동영상 다음번에는 울트라디세이버를 가지고 놀겠습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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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